자구장에서 먹으면 가장 맛있는 음식들 뭐가 뭐가 있을까요? 치킨 피자 햄버거 만두 달걀살 더보기 그리고 맥주 먹거리가 아주 다양하지만 야구장에서 날아지 기기는 과자 이게 맞을 수가 없죠 조그만한 힘에서 구해지는 버킹고기 가득한 온범 지금부터 홈룸을 만드는 거 보여줄게 잘 따라와 우선 훈련볼은 겉을 보면 슈라는 과자도 속을 보면 초콜릿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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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그럼 먼저 이 슈를 만들어 볼게 지금부터 두 눈 크게 뜨고 잘 따라와 방역품과 전부는 체리쳐서 준비해 화이펜에 불과 버튼 그리고 소금을 넣고 끓여줘 팔팔 끓으면 프라이펜을 물에서 내려줘 거기에 체리친 가루를 넣어줘 잘 섞어주면 약물에 1분 정도 볶아줘 프라이펜에 막이 새길 정도까지 다시 물에서 내려준 뒤 계란을 조금씩 조금씩 넣어서 섞어서 이 정도까지 만들어주면 쉬운 반죽은 끝이나 이제 만든 반죽을 구워줄 건데요 구는 게 포인트니 잘 보고 따라오세요 지금부터 눈 크게 뜨거 동그란 깍지를 끼우고 2cm 정도로 작게 짜주고 스프레이로 물을 듬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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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려주고 180도 오븐에 20분간 구워주고 꺼내면 홈런볼 거의 다 왔어 마지막으로 홈런볼에 들어가는 크림을 만들어 볼까요 다들 아시죠? 그 초코크림 생크림을 휘핑해서 준비했죠 추가로 생크림과 코코아 파우더를 섞어줘 거기에 노탈라도 넣어줘 한 번도 섞어줘 준비했던 생크림도 넣어 한 번 더 섞여 초코크림 완성이 되면 주에 하나씩 초코크림을 넣어줘 뒤에 하나씩 초코크림을 넣어줘 뒤에 하나씩 넣어줘 초코크림을 넣어줘 초코크림을 넣어줘 초코크림을 넣어줘 초코크림을 넣어줘 오늘 홈런볼을 만들어봤는데 이렇게 만들었는데 왼쪽은 사온 홈런볼 옷 조금 만든 홈런볼 당연히 바삭하고 초콜릿도 떠지는 풍 들어있어서 맛이 날 뛰기고 맛이 궁금하면 한 번 만들어 먹어봐 유